전통과 동영상 한국의 대결 한국의 대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온 사람이에요? 어디서 온 사람이에요? 타일랜드 다일랜드? 저는 한국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입니다. 방송 방송을 하고 있어요. 안녕? 안녕! 너희들은 타이틀랜드? 네. 제가 방국에 왔습니다. 네. 제가 방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방국에 왔습니다. 네. 저는 관광객입니다. 저는 세계에서 왔습니다. 다음 월요일에 타이틀랜드가 좋습니다? 항상 뜨거워요. 항상 뜨거워요. 네. 네. 이제 뜨거워요. 이제 뜨거워요? 네. 그리고 다음 월요일에? 아직 뜨거워요. 아직 뜨거워요? 네. 그리고 뜨거워요. 오, 이런 데. 오, 오, 오. 오, 오. 우리 뜨거워요. 뜨거워요. 뜨거워요? 뜨거워요? 아, 뜨거워요. 네. 네, 나한테. 오, 저는 일본에 타고 Wrote說. 오, 네. 아, 이은이 reservation인 server? 네. 아 눈이 consumo 타이토리 교통같은데 타이토리 좋아 타이토리 좋아 타이토리 좋아 치킨과 마요네즈 아 치킨과 마요네즈 아 치킨과 마요네즈 아 치맥을 제일 좋아한대요 치맥을 제일 좋아한대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동안 얼마나 오래가?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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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이요 아... 한국 사람과 함께 계신 후에 계신가요? 아...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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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남자랑은 데이터 할 생각을 전혀 안해봤대요 태국 남자랑 훨씬 더 좋아한대요 What about you?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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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